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컴피우아이를 설치하고 기초 사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컴피우아이를 진짜 재밌게 사용하려면 커스텀 노드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용한 커스텀 노드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커스텀 노드를 설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미 컴피우아이 매니저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간편한 3번과 4번 방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컴피우아이를 실행합니다. 컴피우아이에는 정말 다양한 커스텀 노드가 있습니다. 컴피우아이 매니저에서 커스텀 노드 매니저를 클릭하면 커스텀 노드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총 1620개의 커스텀 노드가 있습니다. 이 많은 커스텀 노드 중에서 매우 유용하고 또 많은 워크플로우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커스텀 노드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할 커스텀 노드는 커스텀 스크립트입니다. 검색 입력란에 커스텀 스크립트를 입력하고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리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컴피우아이를 다시 실행합니다. 커스텀 스크립트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에 임베딩을 입력할 때 자동 완성을 지원합니다. 앞부분만 입력해도 보유하고 있는 임베딩 리스트를 보여주고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너무 편리하죠? 다음 기능은 정렬 기능입니다. 캔버스의 빈 화면을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기능 리스트에 오렌지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레프트를 클릭하면 노드들이 좌측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정렬되고 오렌지 라이트를 클릭하면 노드들이 우측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저는 노드들을 정렬하기 좋아해서 이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노드의 컬러 변경입니다. 기존에 노드의 컬러는 지정된 색상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메뉴에 커스텀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기능을 선택하면 컬러 팔레트에서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드의 컬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기능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워크플로우를 이미지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기존의 워크플로우를 저장하면 제이슨 파일로 저장되었습니다. 제이슨 파일은 용량이 적지만 열어보기 전까지는 어떤 워크플로우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화면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워크플로우 이미지, 익스포트, PNG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워크플로우를 이미지로 저장하면 열어보지 않아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화면에 놓으면 워크플로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커스텀 노드는 WD 태거입니다.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한 다음, 리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컴피 UI를 다시 시작합니다. WD 태거는 이미지를 분석하여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로드 이미지 노드를 추가하고 WD 태거 노드도 추가합니다. 로드 이미지 노드와 WD 태거 노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노드를 통해서 입력받기 위해서 프롬프트 입력 노드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Convert Widget to Input, Convert Text to Input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텍스트 입력 부분이 사라지고 텍스트 인풋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D 태거 노드에서 출력을 텍스트 입력에 연결합니다. Q 프롬프트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면 가장 먼저 WD 태거 노드가 이미지를 분석하여 텍스트로 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생성된 이미지를 확인해보면 리소스 이미지와 거의 유사한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D 태거는 이미지를 꽤 자세하게 분석해줍니다. WD 태거의 또 다른 기능은 굳이 노드를 추가하지 않고도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드 이미지 노드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WD 태거를 선택하면 이미지를 분석하여 팝업으로 텍스트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텍스트만 복사하여 기존의 프롬프트 입력란에 입력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할 커스텀 노드는 RG3입니다. RG3로 검색하고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하고 리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컴퓨 유아이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모든 옵션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샘플로만 다르게 설정하여 비교하기 위해 만든 워크플로우입니다. 이 워크플로우에서 큐 프롬프트를 클릭하면 두 장의 이미지가 동시에 생성되겠죠. 이미지를 하나씩 생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하나의 세이브 이미지 노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큐 셀렉티드 아웃풋 노드를 선택하면 이 세이브 이미지 노드와 연결된 노드들만 작동하면서 이미지 한 장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복잡한 노드에서 일부만 작동하여 시간과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은 패스트그룹 바이패스입니다. 화면을 더블 클릭하여 패스트그룹 바이패스 노드를 추가합니다. 패스트그룹 바이패스는 이렇게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는 워크플로우에서 빠르게 그룹의 노드들을 끄고 켜는 기능입니다. 노드에 있는 그룹 리스트에서 토글 버튼을 이용하여 그룹 내에 있는 노드들을 빠르게 비활성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변한 노드들이 모두 비활성화된 노드입니다.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관리할 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RG3의 또 다른 기능은 이미지 비교 기능입니다. 화면을 더블 클릭하여 이미지 컴페어 노드를 추가합니다. 이미지 컴페어 노드는 두 장의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비교하는 노드입니다. 두 개의 VAE 리코드 노드의 출력에서 이미지를 받아오기 위하여 각각 이미지 컴페어 노드의 입력에 연결합니다. 큐프롬프트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면 두 장의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컴페어 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두 장의 이미지를 한 개의 노드에서 비교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할 커스텀 노드는 KJ노드입니다. 커스텀 노드 매니저에서 KJ노드를 검색하고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리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컴피우아이를 다시 시작합니다. KJ노드는 여러 기능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컴피우아이는 노드를 추가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선들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연결 선들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되면 좋겠죠? 화면을 더블 클릭하고 Set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컨스턴트를 클릭하여 이름을 모델로 변경하면 Set 노드의 이름이 Set 모델로 변경되었습니다. 로드 체크 포인트 노드에서 모델 아웃풋과 연결해줍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더블 클릭하고 Get 노드를 추가합니다. Get 노드의 컨스턴트를 클릭하여 모델을 선택합니다. Get 노드의 이름도 Get 모델로 변경되고 노드의 출력도 보라색 점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et 노드와 K-sampler 노드의 모델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로드 체크 포인트 노드와 K-sampler 노드를 직접 연결하지 않아도 연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어 워크플로우가 작동합니다. 이 기능은 복잡한 워크플로우에서 사용하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할 커스텀 노드는 Use Everywhere입니다. 커스텀 노드 매니저에서 Use Everywhere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Install 버튼을 클릭하고 설치한 다음 설치가 완료되면 Restart 버튼을 클릭하여 CompuI를 다시 시작합니다. Use Everywhere는 연결선 없이 원격으로 노드를 연결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워크플로우에서 MT-Ratent Image 노드와 K-sampler 노드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면을 더블클릭하여 Anything Everywhere 노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MT-Ratent Image 노드와 연결합니다. K-sampler 노드의 Ratent Image 입력 연결점을 보면 점에 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원격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결 상황을 시각적으로 더 잘 확인하기 위하여 옵션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옵션 팝업에서 좌측에 AE를 선택합니다. 애니메이트 옵션은 노트를 선택합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CO 링크 옵션을 마우스 오버 노드로 선택합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Anything Everywhere 노드의 연결 상황을 애니메이션으로 연출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화면을 더블클릭하여 Anything Everywhere 3 노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노드는 입력이 3개가 있어서 동시에 3개를 원격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Road Checkpoint 노드에 3개의 연결을 모두 해지하고 모두 Anything Everywhere 노드에 연결해줍니다. 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모두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드를 조금 보기 좋게 정리하면 연결선이 없어서 깔끔한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e Prompt 버튼을 클릭하면 연결선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CompuI에서 사용하면 좋은 커스텀 노드 총 5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현재 제작하는 강의 영상은 사실 인기 있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하지만 CompuI의 기초부터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응원의 의미로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즐거운 공부 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